안녕하세요. 저희는 2월 5일 콘서트 준비. 저희 호텀 영상 지금 자체적인 친구들 준비 중이거든요. 안녕하세요. 열심히 준비 중인 우리 호시래기들. 귀여워. 저희 중공반의 포인트 안무는 모든 게 킬링 포인트니 두 눈 보름 뜨고 지켜봐주세요. 안녕하세요. 저희가 직접 만든 어? 진짜? 직접 스티커를 다 붙인 장갑까지. 이 의상. 장갑은 무슨 장갑이야? 이게 야광인데 저희가 탑 스테이프를 붙인 거예요. 이거 손이 안 벌려. 멋있죠? 아잇.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박 신발입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푸젓도 하루 남았어요. 북이의 북이 로그. 여러분. 제가 머리를 너무 짧게 잘라가지고 지금 자신감이 없어졌습니다. 의진이가 저보고 타조 닮았대요. 뭐 키위 소리도 들었고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안녕! 저희는 오디션만 트와이스입니다. 저희는 오디션만 트와이스입니다. 포인트가 뭐죠? 저희의 포인트는 이거보이세요? 그리고 이 망사. 이 망사. 이 망사. 이거죠. 포인트와는 이거예요. 짜잔. 너무 반짝반짝해요. 예뻐요.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저희는 오디션만 트와이스입니다. 이 무대의 피날레를 정식하겠습니다. 그럼 예쁘게 봐주세요. 지금까지 오디션만 트와이스 팀이었습니다. 뿅. 네. 나 또 몇 날 안 떠나요. 저희 파이브 10주년 콘서트를 보러 와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기대 많이 해주시고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Q. 어떻게 해야 되는지? A. B. Q. Q. 한국에 나오는데? 상언언니가 그림을 정말 잘 그려요 저는 걸스 1 팝핀 코레오 마트전공 5개라고 언니는 뭐 하세요? 오디션 그리고 보컬 걸스 코레오 전공단체 엄청 많이 하시네요 언니 팝핀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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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저희는 연예인 홍리룸바 채완 지효입니다 우와 콘서트로 삼행시 해주세요 띄워두세요 한번 짠! 콘! 콘스더도 먹고 싶다 서! 서가 콧밥 때리고 싶다 트! 트와이스! 트와이스는 좋아요 안녕하세요 저는 파이브 뮤직앤댄스에 다니고 있는 오디션방 김신양이라고 합니다 내일은 드디어 대방의 콘서트 자리입니다 그럼 저희의 연습 과정을 한번 보러 가보실까요? 렛츠고! 짠! 내일이 드디어 콘서트에요 콘서트에 갈 준비를 하려고 하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짐을 싸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상을 첫 번째로 챙겨주고 여러분들 마스크들을 챙겨갑니다 고무줄과 따핀 화장품도 챙겨갑니다 가방에 넣어줄거에요 짠! 서구 문화회관에 도착했습니다 다들 예쁘게 화장을 하고 있어요 와! 그 날 뭐해? 난 걸스 만에 걸스 만에? 처음 콘서트 하는거야? 진짜? 안 들려? 잘할 수 있지? 우리가 잘 해야 돼 저희는 몰라요팀입니다 비밀의 시간엔 몰라요팀 지무안 저랑 오디션만 일하러 가보겠습니다 인사해요 pik hypotheses 비밀의 시간에 먹었다 김 Merci 두 err pessoal 저희 y drift원리를 다시 들어주어요 기본입니다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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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각오 한마디! 하이브 10주년 콘서트이기도 하면서 제 마지막 콘서트인데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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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심히 준비했는데 실수하지 않고 끝까지 다 하는 게 재원의 목표입니다. 유준이 무대 몇 개? 하나! 둘, 셋, 넷, 네 개!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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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오디션만인데 오디션만인데 워킹컵 지고 있는 유영이라고 합니다.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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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시지 안의 신영 Creator's F-Z 며칠 흠뻤 울컥 하구요 이제 이걸 발판으로 담아서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계기가 된거 같아서 콘서트 정말 뿌듯하고 잘 끝낸 것 같아요 재원님 마지막인데 어땠어요? 나는 미쳐도 속들어 그랬습니다 울지마 울지마 고생했어 예고가서도 1등 하고 알겠지? 약속 감사합니다 재원아 열심히 춤추길 바래 이 영상은 이 영상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